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지금 어디 남아있냐면요. 수원인계도 평대천왕에 나왔던 유치예관 혜자국목으로 왔습니다. 여기가요. 이피를 한 번씩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천지를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고기랑 해가지고. 아침인데도요. 사람이 엄청 많네요. 딱 그런 말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를 통째로 넣어서. 이렇게 해준다니깐 뿌듯한데요. 귀하쌍 보이시죠? 굳이 사형 안에도. 됐다. 그럼. 이제 일단. 두근도 넣었고요. 두근도 넣었고요. 두근도 넣었고요. 맛있다. 음. 고기가 예쁘네요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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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안녕히 계세요. 이번엔 콩같이 맛도 해줘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낙지 맛도 훌륭합니다. 낙지 맛도 훌륭합니다. 볶음볶음 삼겹살 반복합니다 고춧가루 그릇 랩 초콜릿 қ managing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저분 양념장 고춧가루 소금 당근 양념장 고춧가루 소금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과 고기가 부드럽고 진짜 맛있어 너무 생긴 헛되지가 않는데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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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를 넣어서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고추냉이를 넣어주세요 고추냉이 좀 넣어주세요 고추냉이 좀 넣어주세요 우울을 넣어주세요 고추냉이 좀 넣어주세요 일단 토마다 안는깨운데요 여자분들을 보셔도 되겠는데 무슨 이곳이 못 쓴다고 하는데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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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입니다 야야!! 뭔가 상 vere 국물을 모르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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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